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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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다! 히트! 히트! 어복이가 왔다가서 그래서 많이 낳은 것 같아요. 저번에도 와서 먹이 주고 했더니 바로 살피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. 어복이 오면 항상 이거 가지고 주셔야 합니다. 아, 진짜요? 짱이야. 엑스. 이거 엄청 비싼 거야. 이거 살아있는 거. 다 먹으니까 날아가네. 다 먹으러 가고 싶다. 그럼 이만이? 지구가 너무 vault해. 안녕! 위에 쪽에 보이는 애가 없나 보 Arabia. 어, 너무 좋네. 헬로! 어? 얘는 뭐야? 1, 2, 3, break it down! 한 2년 전에 고양이들이 한 3, 4마리가 약을 먹고 이 주변에 와서 죽은 적이 있어요. 그때부터 이 놈들을 저희가 이제 적어도 낚시터 안에서는 얘네들을 보호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여기 밖에서 잘 못 나왔거든요.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. 어복아! 야옹! 야옹! 잠시만요! 보라 언니 들어가시겨! 다시 이케게! 오! 하하야야야야야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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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집사2장 거기 반려견주고 와 집사2장 집사2장 비염네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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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프다. 너무 고프다, 너무 고프다. 스페셜이다, 오복아. 오복이 어디 있습니까? 어떤 거? 어, 먹고 싶어요. 오늘 수고한 오복이하고 오복이 덕분에 엄마도 맛있게 먹네. 이렇게 해줄게. 낚시를 하는 분들도 우리 오복이가 행복함을 줄 수 있게끔 우리도 많이 사랑하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..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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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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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